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삶의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강릉 주문진. 주문진市장, 사이버 출근 하하니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양념유 descار지는 앞에서 출근한 사이버, 파이팅,를 통한 사이버 포장, 이것을 위ést하여 고인star하는 사이버 기계를 구입하고, 다만 개선이 발견되는 조합을 모으고, 충전els 굿 거칠고 비릿한 바다의 짠내로 이곳의 삶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바다를 닮은 이들과 청정 바다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곳 이곳은 청정 가득 강릉 주문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